저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일도 아니야. 저런거지. 저정도는 일도 아니야. 맞짝 놔버려야지. 간다 간다네 시작 간다 간다네 간다네 하하하하하 나는 간다네 너 잘 살아라 너부터 할거야 저것이 꿈이로다 꿈 깨인도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이라서 꿈에 살고 꿈의 추억 가는 이 인생 부지런다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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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가 났네 땅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놓으니 순립자 국화 피자 번디모자 다이오네 아이야 검은 곳 정천하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아하이고 대고 헝헝당하구 성화가 났네 헝헝 푸른 불이 워거진 골짜 아하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이여 내 사랑아 안전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 다 가두고 땅속에 벽암을 묻혀 암울 암울 불에 들려 잔을 들어 하하하하 법성화하라 난 내 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창북은 나를 보고 피없이 살라오니 사묵도 벗어놓고 사묵도 벗어놓고 서울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오네 아이고 대고 박하구 낭구 성화가 났네 이 소리도 니네 소리 바람소리도 니네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지 오시려라 삼경이면 오시려라 고운 마음으로 고운 님발빈단 이것만 고운 님발빈은 오지않고 백에 홀리만 적시네 아이고 대고 박하구 낭구 성화가 났네 记니Howinsalon 꼬미님 장단좀 쳐봐 누가 한국지 불러봐 rozs금방사님 밑에 질 수 없지 한국지 락커창으로 한 번 해봅시다 꼬미님이랑 다 북잡아 육자백이로 해서 잦은 육자백이로 너무 길어 그건 배가 녹으려고 오늘 반가우신 분 왔으니까 우리 단장님이랑 오셨으니까 개구리 타령 반갑다고 그거라지 개구리로 선창으로 가시고 반가우신 분들 오셨으니까 어허이 큰일났네 제가 한 번 또 높을거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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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간다 간다 내가 돌아다는가 어허 어리 어허 어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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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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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나 다라 맑은 이 태백이 보듬을 날 전하니 우연히 밟아 장국 한 점을 다 놓여 버리기 어구서 공허기야 새벽바람에 연처럼 땡기 끝에는 진주씨 꽃꽃은 메밀아 울쑥 거덕 밑에 귀랑이 아니냐 설설으고 그 꽃이 키워라 어둠은 내 딸이야 아이고 어디야 구현임을28 뽑으니 주을 못자가 절로 나두용 착자 되구나 나를 쓰고 가마풍적이 절로 소상공정 실백일세게 모아도 주을 호로구나 이는 내 사랑이 반갑네 반가워 설레축袱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늘에서 따져나 땅에서 불꽃은 솟아왔나 다운이 다시 보더니 울어간 속에 쌓여왔나 서울상각사나 말을 물어보자 너는 이곳에 있었지 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흠도 침벗 있는 풍류나마 창 아래 가득 찼을디 걷지 이라 니가 좋을 솟가 절시고 절시고 절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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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다 좋네 절시구 절시구 아이고, 환영합니다. 환영복이에요. 환영복. 우리 풍기당 환영복. 이 두 단장님이 나서서 오셨고, 낫지는 않았지만 오셨고, 또 이렇게 예쁜, 예쁜 저희 여사님이 오셨고. 그래도 여사님 개원하시죠. 개원하시죠. 그러면 일대 회장님이. 일대 회장님이 하셔야지. 풍수. 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대요. 군기를 다 넣으시네, 군기를. 수고하ashed四ight Gary.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